또 이렇게 맞는 옷이 있으셨네요? 네, 이렇게 반기려고요 처음에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?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? 저희가 이런 복장을 하지 않았어서 변신하려고 이것저것 소품을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 지나면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저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네, 제일 당황한 두 선생님이세요 삐진 걸 또 느끼셨거든요?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아원 지도하실 때는 조금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계시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활동 지도해 주실 때 이렇게 멋지게 갈아입으시면 어떨까요? 지금 얘기하지 말고요? 이러면 처음부터 당황스러울까? 네, 처음에 그러면 다시 갈아입을게요 네 이거 설명 드리려고 옷 입은 거예요 아 그래서 벗어날 때 빨리 벗기고 계셨어요 지금 빨리 벗고 계세요 왜요?